홀리미 나우 30카운트 4 임프로버 레벨 노택 2번의 리스타트가 있는데요 5번째 월 12시에서 시작하셔서 8카운트 후에 3시에서 리스타트 10번째 월 3시에서 시작하셔서 8카운트 후에 3시에서 리스타트 했습니다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섹션 1 포드 사이드 포이 왼발 포드 사이드 포이 오른발 오른쪽으로 재수 박수 1, 턴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오른쪽으로 1, 턴 사이드 왼발 크로스 섹션 1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백락 리커버 왼발 왼쪽으로 슬라이드 스텝 빅스텝 왼발 빅스텝 슬라이드 한 박자 홀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섹션 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킥볼 체인지 2번 오른발 킥볼 왼발로 무게중심 체인지 한 번 더 반복 오른발 킥볼 왼발로 무게중심 체인지 오른발 보드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셔플 2분의 1 턴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2분의 1 턴 보드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 오른쪽으로 셔플 2분의 1 턴 왼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왼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2분의 1 턴 백 오른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보드 왼발 보드락 리커버 왼쪽으로 셔플 2분의 1 턴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2분의 1 턴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2분의 1 턴 보드 섹션 4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 and 2, 3, 4, 5, 6, 7, 8 3 and 2, 3 and 4, 5, 6, 7, 8 4 and 2, 3 and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 and 2, 3, 4, 5, 6, 7, 8 3 and 2, 3 and 4, 5, 6, 7, 8 4 and 2, 3 and 4, 5, 6, 7, 8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 and 2, 3 and 4, 5, 6, 7, 8 1, 4, 3 and 4, 5, 6, 7, 8 1, 4, 3 and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 and 2, 3 and 4, 5, 6, 7, 8 4 and 2, 3 and 4, 5, 6, 7, 8 Restart 5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시작하셔서 8카운트 후에 3시에서 restart 오른발 1, 2, 3, 4, 5, 6, 7, 8 3시에서 restart 10번째 월 3시 방향에서 시작하셔서 8카운트 후에 restart 10번째 월 1, 2, 3, 4 Restart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이 나세요 오늘도 나이 나세요 오늘도 나이 나세요